난로 옆이라 따뜻하지? 자리 잘 잡았어. 한 시간째 책상 대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작은 레오야. 세상은 즐겁고 행복한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응? 대답한 거야? 응 하고서? 응? 응 그래 대답했구나. 난 나가서 아이들 찍을게. 그러면 거기서 계속 쉬고 있어. 불일한 Expansion 혐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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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좀 내줘 꼬미 꼼탱이 혼 좀 내줘 짠! 한좀 내줘! 한좀 내줘! 건방진 봄탱이! 레오야 한좀 내줘!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한거야? 대정 저런 곰탱이 자식 제가 교육시켜야 됩니까? 어 니가 교육시켜야돼 철없는 곰탱이 자식 싫어요 곰탱이 어디 이쁜 벚꽃이냐? 곰탱이 어디 이쁜 벚꽃이냐? 오두리 들어가고 싶어요 실내로 들어가고 싶어요 밖에는 괴물들이 살아요 대정 이런 거친 놈들하고는 저는 어울리지 못하겠어요 대정 곰탱 니가 제일 괴물이야 괴물 그치 시키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으면 대정 먹을 것만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행복해요 제 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허리가 보여요 제 몸이 통나무였는데 어 개빡쳐 살 빠진거다 이놈아 다이어트 한거야 가을이 가을이 갖고 오지 보세요 나 기분 안좋아요 요즘 개들에 대한거는 좀 풀렸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거를 경계심을 좀 풀어야돼 어떡하냐 오래 걸릴 것 같다 사람에 대한거는 그치 용순 그치 용순 아이고 저는 뭐 대장님의 항상 충실한 종입니다 대장 사랑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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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흐흐흐흐흐 간이 ий 이 그치 무슨 주문한 진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